오늘 우리 가족들 식사는 귀리, 검정콩 넣은 귀리 밥에다가 또 돼지고기를 삼겹살 구워서는 머이에다가 봄동 김치에다 먹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저의 집에 끓였던 코다리 맑은 무국을 먹을 거예요 아주 우리 가족 오늘 육회 돼지고기 삼겹살 구이에 봄동과 머이 코다리 무국에 밥은 또 검정콩 귀리밥이에요 아주 먹음직스럽죠 봄동에다 쌈을 싸서 먹어도 되고 봄동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어서 거기다가 싸서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생선하고 육식하고 또 이렇게 채소하고 같이 또 머이 이렇게 곁들여서 검정콩이 들어간 귀리밥 아주 건강식이에요 아주 좋은 건강식입니다 아주 좋은 건강식입니다